고유 성질과 찰라라는 두 가지 키워드 혹은 공리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4. 아비담마의 담마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다. 이거는 첫 번째 공리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비담마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나다 스님은 담마 상관이 물라티카에서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되지 않고 뒤바뀌지 않고 이 말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됐죠. 예를 들어서 탐욕이란 뭡니까. 탐하는 고유 성질을 실제로 가진 거란 말입니다. 탐했다가 탐하지 않는 거로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엄마야 나는 탐했다가 바로 탐하지 않는 거로 바뀌는데 그거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을 알겠죠. 처음에는 탐하는 불선법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를 보시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고유 성질이 다른 법이 일어난 겁니다. 됐죠. 엄마야 그럴 수도 있는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 두 번째 공리. 됐죠. 왜 법은 찰나적인 것이니까. 왜 1조 75번 깜빡거린다 했는데 엄청나게 빨리 왔다 갔다 했죠. 고유 성질이라는 것은 전도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가진 것이 고유 성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다 했을 때는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전제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빤야띠와 담마입니다. 담마는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 됐죠. 그러면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을 논할 수 없는 것을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저는 여기서 개념이라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개념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해놨죠. 사람, 동물, 산, 강, 컴퓨터 등 우리가 개념지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시 여러 가지 최소 단위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은 개념의 영역에 포함된다. 빤야띠 개념 해놨죠. 이들이 존재하는 방식은 개념적인 것이지 사실 그대로도가 아니다. 산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최소 단위인 지수, 화풍, 색향미, 영양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일 뿐 산이라는 불변하는 고유 성질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그들의 고유 성질에 의해서 존재하는 실제는 아니다. 됐죠. 고유 성질을 가지지 않은 것을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빤야띠 개념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비담마는 해체를 전제로 합니다. 아비담마 아닌 불교의 법의 출발은 해체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분합니다. 그러나 또 결론적으로 합니다. 법들은 더 이상 분해하고 해체할 수 없다. 분해하고 해체하면 그들의 고유 성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산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등의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로 분해가 되고 해체가 되지만 경고성이라는 땅의 요소를 더 분해하면 거기에는 경고성이라는 고유 성질을 발견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고유 성질이란 다시 한번 다른 주석서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유 성질이란 따옴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 됐죠. 이렇게 유바이오니티카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성질이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유 성질이 뭐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 됐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을 구경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북방에서 반나중간에 엔드에서 정리하는 구경법하고 아비담마 그 이전에 부산 당시에서부터 있었던 아비담마에서 정리하는 구경법의 데피니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법이라고 이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라마타담마라 했어요. 파라마타담마는 지격을 하면 중국에서 구경법. 파라마타담마는 구경, 궁극적인 이름말이고 담마는 법이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유 성질라고 해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0쪽으로 넘어갑니다. 고유 성질로 옮기는 사바와는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법을 정리하는 전문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X라는 법과 Y라는 법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각각의 법이 가진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하면 아무 논의도 못합니다. 우리가 공 할 때는 뭡니까. 보편적 특징. 공상으로 볼 때는 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지만 자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뭡니까. 탐욕과 성냄 이런 거죠. 82법은 엄격히 서로 다른 개별적 특징 고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시대에 있잖아요. 법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말을 붙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이야기를 왜 저세히 성냄이 시간 때올라고 자꾸 허소를 하고 지금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탐욕과 성냄은 서로 다른 법이다. 그러면 탐욕과 성냄은 왜 다른가. 탐욕은 대상을 거분지르는 특징을 가지고 성냄은 잔해한 특징을 가진다. 달리 말하면 탐욕은 대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고 성냄은 대상을 밀쳐내는 성질이 있다. 이처럼 탐욕과 성냄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 고유 성질을 아까 시베트 했죠. 그거로 해보면 억수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밑에 2번입니다.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다 그대로 있죠. 우리가 고유 성질이라는 공리를 딱 들고 나오면 이 공리를 뭐로 발전됩니까. 몇 개로 발전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 있는가. 이거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40쪽 밑에서 2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런 고유 성질을 가진 최소 단위로 하나의 맘, 52가지 맘부수, 28가지 물질, 하나의 열반으로 모두 82가지를 들고 있고 북방 아비담마를 대표하는 설체유에서는 75가지를 들고 있으며 대성 아비담마를 표방하는 유식에서는 최종으로 100법을 들고 있다. 상자부에서는 82법을 그렇죠. 첫째로 우리 법은 뭡니까. 일체법에 해당되죠.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은 유입법과 무입법으로 분해가 되고요. 무입법과 유입법은 합쳐서 4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고유 성질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입니다. 마음부수는 52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에 이장할 때 하겠지만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이렇게 해서 또 세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28가지인데 구체적 물질 18가지, 추상적 물질 10가지 이런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열반은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본다면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비담마트 상관은 무슨 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 한 가지는 어디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당연히 1장에서 설명이 되겠죠. 그럼 52가지 마음부수는 2장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신에 해당되니까 3, 4, 5장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깊게 있잖아요. 그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비담마트 상관, 우리 특히 3, 4, 5장은 1권에 포함됩니다. 물질부터가 2권에 포함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정신구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2600년 전통이 있는 상자부 아비담마트에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고 엄정하게 구분하고 분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6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열반도 6장 제일 뒷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장, 8장, 9장은 뭡니까? 예, 82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실제로 있잖아요. 한 판 붙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7장, 8장, 9장. 그리고 뭡니까? 9장은 수행으로 영을 지닌다. 우리 아비담마트 상가가 뛰어난 것은 이렇게 논의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제 9장에서 뭡니까? 위빠사나의 길라자베로 해서 있잖아요. 이 아비담마적인 예를 실참 수행에 적용시켜서 있잖아요. 수행을 사마트 수행과 위빠사나 수행으로 나누어서 멋지게 수행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2법이 있죠. 82법을 고찰하려면 82법을 고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82법을 고찰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41쪽 도표 바로 밑에 있죠. 특히 상자부 주석가들은 이러한 고유 성질을 가진 법들 혹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기 상자부 아비담마의 주석서 문헌들 있잖아요. 주석서 문헌들은 특히 우리 담마상관의 주석서, 아타살리니 같은 담마상관의 주석서 이거는 전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82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청정도론도 그러합니다. 청정도론도 특히 14장, 15장, 16장이 우리 82법을 설명하는 기본이 됩니다. 거기서 네 가지 방법으로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2장 있잖아요. 52가지 심소법 할 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청정도론을 다 인용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상자부 아비담마 주석서 문헌의 큰 특징입니다. 법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 법의 특징이 뭐냐? 이 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법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다음에 이 법이 일어나는 가까운 원인이 뭔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82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42쪽 젤리에 보면, 42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면 해놨죠. 제가 그러니까 아까 그 소리가 하나도 없이 전부 책이 다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서의 제1장, 2장, 6장은 구경법들의 고유성질을 구명하고 있고, 됐죠? 1장, 마음, 2장, 마음, 부수, 6장, 물질과 열반, 됐죠? 이를 토대로 제3, 4, 5장은 제1장에서 마음의 경제와 종류에 따라 89가지 혹은 121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한 마음을 여러 관점에서 심도있게 고찰한다. 됐죠? 제7장은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고찰한 구경법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경법들 가운데 추상정물질 10가지를 제외한 72가지 토대가 되는 법을 4가지 범주의 28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고찰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장은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12연계의 가르침을 살펴본 뒤 구경법들과 개념들을 살펴본 뒤 구경법들 9장은 아비담마의 이해가 수행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지를 사마타와 이빠산을 중심으로 됐죠. 그래서 아비담마의 상관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의 첫 번째 공리, 고유성질을 가지고 지금 82법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응용까지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상정물질은 고유성질이 없는가? 이건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고유성질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고유성질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 전정판 내면서 잡아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성질이 있다고 보는 레디사여도의 설명을 존중해서 특히 이 부분을 더 넣었습니다. 저는 레디사여도는 불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도로하신 분입니다. 미얀마에서 있잖아요. 아주 근세선임인데 내가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짧은 빨래실력으로 있잖아요. 그분이 남긴 제술 이런 것 갖고 하니까 보면 볼수록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유성질이 추상정물질도 고유성질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